서정희, 서동주의 인생과 신앙이야기, 모녀의 홀로서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콜롯에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서정희, 힘내라. 서정희,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리다. 크리스찬 튜브는 서정희님이 항상 웃는 모습을 기도합니다. 서정희, 하우스 공개. 서정희, 집이 5송급 호텔 같네. 화장실도 럭셔리 투명한 문. 실평수 19평 때 서정희 금손 인테리어집 공개. 방송인 서정희가 남다른 인테리어센스가 돋보이는 집을 공개했다. 앞서 서정희는 정의집 1이라는 글과 함께 실평수 10급 평 때의 집을 공개한 바 있다. 이어 서정희는 12월 16일 자신의 SNS에 정의집 2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서정희는 벌써 2년 됐네요. 정의가 직접 파는 인테리어. 좁은 공간일수록 크게 크게라고 설명하며 자신의 인테리어 노하우를 공개했다. 서정희는 서세훈과 이혼호 책 혼자산이 좋다를 발간했다. 최근에는 같이 삽시다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서동주 그녀는 누구인가. 출생 1983년 3월 28일 37세. 신체 168cm 53kg. A형. 깨어진 가족 아버지 서세원 어머니 서정희 남동생 서동천. 저서 동주 이야기. 샌프란시스코 이방인. 서세원은 아내를 폭행하고 나서 술을 마신 채 폭언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한테 폭력까지 행사했다. 폭언의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수준이며 폭행 때문에 부상을 입게 됐다고 한다. 그래도 그런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할 정도니 엄청 대인배를 넘어 거의 초인배 수준이다.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정이 손 들어준 재판부. 증언 신빙성이 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부모님의 이혼. 서세원의 아들이자 미이로 밴드를 통해 가수로 활동했던 서동천씨가 2013년 8월 8일 대학 동창생과 결혼한다고 보도했다. 서동천씨의 신부는 일본 와세다 대학 동창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서세원은 전부터 딸의 빈방을 보며 딸을 그리워한다고 방송에서 밝혔으나 정작 딸이 어머니를 지지해주는 자세를 취하자 내가 너 얼마나 돈 들였는데 이 XX야 내가 나한테 XX짓을 해? 라고 폭언을 했다고 한다. 2020년 출판한 샌프란시스코 이방인의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서세원은 매일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난 널 죽이러 미국에 갈 거야. 널 보자마자 칼로 찔러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네 피부를 벗겨서 지갑으로 만들어 매일 들고 다닐 거야. 라며 욕설과 폭언을 해댔다고 한다. 서동주의 전남편은 1977년생으로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고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서동주는 2018년 5월 21일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2014년에 이혼했다고 직접 밝혔다. 서세원은 딸 서동주 또래의 명문 음대 출신의 내연녀와의 사이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서세원 목사 퇴출.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서동주 학력 논란 종지부. 현실판 자스민 공주들 등장. 2019년 11월 5일 방송된 mbc 에브리온 비디오스타에서 프로 도전러 특집으로 서정희, 서동주, 지주연, 장진희가 출연했다. 학교를 많이 다녔더니 학력 위조했다고. 대학가서는 수학에 빠진 동주. 이날 서동주는 한 우물을 잘못 파는 것이 단점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미술을 하다가 수학을 했느냐며 자꾸 학력 위조를 했다고 한다. 라고 말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상. 전체적으로 우수한 학생에게만 주는 특별상. 이어 빌 클린턴 대통령상도 받았다. 전체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을 취해서 주는 상이다. 라고 설명했다. 서동주는 어린 시절 모친 서정희의 추천으로 피아노를 배웠다. 각종 콩쿠르를 휩쓴 뒤 미술 공부를 위해 유학길에 나섰지만 위슬리 여자 대학교를 다니며 위슬리 자미학교 MIT에서 수학 수업을 즐겨 듣다가 MIT 교수님 왈 너 우리 반에서 1등하는데 왜 웨슬리에 있어? MIT 교수님의 추천으로 MIT로 편입하게 됐으며 이후 수학 전공으로 졸업하였다. 서동주의 실제 학력 자료. 번역 와튼 마케팅 박사 과정에 들어온 것을 축하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대학원 마케팅 전공으로 입학. 와튼 스쿨 대학원에서 마케팅 공부를 했다. 서동주 장학금 받으러 법대에 가신 분.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던 동주.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 로스쿨에 진학했다. 그녀는 법대는 짧고 장학금도 준다고 해서 갔다. 대형 로폼의 경우 큰 돈을 벌 수 있는 인턴 생활. 법대는 인턴으로 대형 로폼에서 일하면 월급을 많이 준다면서. 대형 로폼의 경우 처음 시작하는 연봉. 초봉이 무려 2억 2천 5백. 미국 대형 로폼은 초봉이 19만 달러. 오늘 환율로 2억 2천 5백만 원 정도 된다. 50억부터 100억까지. 그 다음부터는 자기 학이 나름이다. 50억에서 100억 원을 버는 사람도 있고 5억 원을 버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MIT 와튼스쿨 웨슬리 사립대학 명문대를 휩쓴 서동주. 한편 서동주는 메사추세츠 페이스쿨 세인트폴 스쿨 웨슬리 여자대학교. MIT를 거쳐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 법대를 졸업했다. 졸업 후 퍼킨스 코이 로폼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새 인생 개척 변호사 되다. 서정희 딸 서동주가 TV조선 별별 톡소를 통해 미국 로폼에 취직한 근황을 전했다. 2018년 6월 8일 방송된 TV조선 별별 톡소에서는 4년 전 이혼과 함께 로스쿨 졸업 소식을 전한 서동주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이날 이보람 기자는 서동주 씨와 연락이 닿았다. 이야기를 해보니 2018년 9월부터 미국 로폼에서 올타임으로 일할 예정이라고 하더라. 상표 저작권 전문 변호사로 재직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어 이 기자는 미녀 변호사라고 칭찬했더니 서동주가 외모에 대해서는 과찬이라고 했다고 말에 눈길을 끌었다. 서동주 반려동물 비디오스타는 써니, 대도서관, 니콜, 서동주가 출연하는 금쪽같은 내색기 특집, 내가 사랑하는 먹냥으로 반려동물 특집으로 꾸며졌다. 비디오스타에서 서동주는 근황에 대해 지금은 다니던 미국의 로폼을 그만뒀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비디오스타 출연 소감에 대해 마치 친정에 돌아온 느낌이라며 휴식기간에 딱 맞춰 섭외 연락을 받아 운명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서동주 반려동물, 푸들 클로이, 치아와 믹슬레아, 아메리칸 숏 코코 연예계 소문난 반려인 중 한 명이다. 특히 반려견 두 마리와의 첫 만남이 특별했다고 전한다. 반려견 클로이는 처음 구조했을 당시 건강상태가 몹시 좋지 않았고 애견 공장에 모견이로 추측된다는 과거까지 공개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서동주의 사랑과 보살핌 덕분에 건강해진 클로이의 모습에 스튜디오가 훈훈해졌다. 나 미국 명문 유치원 나온 여자야. 서동주는 반려견 내 아이의 유치원비로 대학 등록금과 맞먹는 금액을 썼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어린 내 아이의 효과적인 사회와 교육을 위해 서류 전용과 수차례의 면접까지 봐야 하는 유치원에 입학시켰다고 한다. 서동주는 수업료가 하루 10만원으로 다소 비싸지만 레아를 향한 남다른 교육룰로 아낌없이 투자했다고 한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서동주의 반려견 내 아이의 활력은 비디오스타 반려동물 특집을 통해 공개되었다. 크리스천 튜브도 서동이 서동주님의 홀로서기와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